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요. 이 선거가 타락한 데는 선거 제도가 타락한 거거든요. 국민들은 생업에 바쁘게 이리저리 뛰어다닌다고 여러분들 이 나라일을 생각할 수 없고 나라일을 좀 잘하라고 여러분들 그 많은 세금을 들이대서 국회의원 밑에 비서관들 몇 명씩 두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따져보고 싶은 것은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선거 제도가 변질되는데 그때 누가 여러분들 그 중심에 있었냐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처음부터 이런 큰 구상을 가지고 선거 제도를 하나씩 접수해 왔느냐 이런 의문은 누구든지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이 문제를 다루지 않지만 한번 제가 자료를 추적해 보니까 이 사전투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이 2013년입니다. 이 2013년부터 본격화되는데 2012년 2월 29일 날 아주 중요한 공직선거법 1부 개정법률이 통과됩니다. 그 법률이 제 11374호 법률입니다. 이 법률 안에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분노하는 많은 중요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들어 있습니다. 사전투표율을 이틀 추가하는 것이 이때 포함이 된 겁니다. 2012년 2월 29일 날 그리고 거소선상투표 도입하는 것이 제38조 2항 신설을 돼 가지고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통합선거인명부 도입이 제158조 3항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소위 2017년부터 좌파들에 의해서 선거가 여러분들 납치되는데 결정적인 제도적 환경이 2012년 2월 19일 날 공표된 법률 11374호인 겁니다. 사전투표율이 추가됐고 거소선상투표가 도입됐고 통합선거인명부가 그때 여러분들 도입된 겁니다. 제도라는 것이 이렇게 겁납니다. 한번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투쟁이 아니면 이 괴물이 돼버린 사전투표제도를 없애기가 어렵게 돼버린 겁니다. 그 제도가 우파정권에서 이루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도 질타하지만 어떻게 당신들 이렇게 생각 없이 이런 제도를 다 통과시켜줬냐 그런 너무나 통절한 아픔이 있는 겁니다. 이게 우파정권에서 현재 사전투표 덕표수 조작을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대부분의 대들부라든지 기둥들이 다 우파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 다 통과가 된 겁니다. 이 사전투표 제도가 여러분들 이렇게 장착이 되어 가지고 2013년부터 한 10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냥 괴물이 된 겁니다. 그 괴물을 퇴치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게 돼버린 겁니다. 경제학자들은 흔히 이것을 경로의 존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한 국가의 제도가 처음에는 미세한 변화지만 그 제도가 특정 방향으로 여러분들 기울게 되면 시간이 가면서 점점 여러분들 그 기울기가 더 심해져 가지고 도저히 빼도 박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돼버린다 그런 이야기를 경로의 존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대가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법률안인데 여러분들 구글을 검색해보면 2012년 2월 29일에 공표된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2013년 1월 1일부터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주소에 상관없이 선거일 직전 5일 전부터 2일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사이에 전국 어디에서든 사전투표에서의 투표서를 하고 있게 된다. 여러분 이 비극이 여기서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비극이 이명박 정부하고 이런들 박근혜 정부에서 다 일상화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좌파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을 때 이렇게 제도를 다 바꾼 게 아니고 우익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을 때 이런 제도들이 다 여러분 통과된 겁니다. 2012년 2월 29일은 이명박 정부 거의 막판 때입니다. 이 제도가 대한민국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된 첫 번째 선거는 2014년 대한민국 제6회 지방선거고 이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선거일은 사실상 3일로 늘어나게 되고 투표율을 올린다는 명분 하에서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 사전투표 제도가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거소투표 선상투표 이런 것이 이제 도입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법률안이 바로 2012년 2월 29일에 통과된 법률안이 이게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국무총리 김창식 국무위원 맹형규 법률 11374호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바로 거소선상투표 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하나의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 후 여기에 통합선거인 명부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들 없이 나라일을 한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여러분들 선거인 명부가 있는데 사전투표는 선거인 명부 없이 선거를 지르는 것이 2012년 12월 달에 통과가 된 겁니다.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하나의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 후에 일명 통합선거인 명부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가 이렇게 이름 전산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선거는 선거일 전 5일부터 이틀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껏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작할 수 는 시간적 여유를 준 겁니다. 이 법에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 이름될 투표 용지에 개인 도장을 찍도록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선관위가 이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법을 만들어 통과시키는 사람들도 투표 용지에 진본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투표관리관은 신분 증명서를 제시하게 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무인하게 하고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 용지를 출력하여 자신의 사인 개인 인도장을 날인한 이후에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렬번호지를 떼어 해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당일 투표와 마찬가지로 사전투표 자술 여러분들 검증하기 위해서 일렬번호지를 떼어서 보관하도록 한 겁니다. 이것도 없애버린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여러분들 법이 통과됐을 때 이 모법이 통과됐을 때 그것을 가지고 관리규칙을 만들어서 개인 도장 날인도 인쇄 날인으로 가름하고 일렬번호지를 떼어서 보관한 것도 다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조작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 대단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뭐죠 법률을 위변조해버린 겁니다. 기가 차죠. 그래 내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공적 영역은 너무나 허술하다 이야기죠. 그래서 전쟁이 터지게 되면 이 나라 이름들 군인들이 전쟁을 제대로 치룰지가 나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본다. 왜냐하면 다른 데를 보면 너무나 구멍이 많기 때문에 대법관들이 선거 부정 선거 세력들을 다 덮어주고 검찰이 침묵하고 경찰이 이름들 그냥 침묵하고 이런 걸 보면 공적 영역 가운데 어디에서 뭡니까 좀 잘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데가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그대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법인 2012년 2월 29일 날 관보의 신년 법률 1만 7,710호를 보게 되면 그게 선상투표 그소 선상투표를 통과시키고 사전투표일을 5일 전에 이틀간 더해서 실질적으로 투표일을 3일로 늘리고 그리고 뭡니까 개인 도장 날인과 사전투표 용지에도 일렬번호를 여러분들 떼어서 선거인 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한 장은 선거인한테 주고 한 장은 자기가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일렬번호지를 떼어서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그리고 통합선거인 명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투표할 수 없도록 하는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한다. 이게 이명박 정부에 통과되는 겁니다. 정당은 자유한국당입니다. 여당이었습니다. 이러니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들이 본인들은 이렇게 뭡니까 그런 제도 통과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으나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2012년 2월 29일 날 공직선거법 1부 개정안 투표관리관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게 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무인하게 하고 이게 아마 전산상으로 신분지를 확인하는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이거는 프린트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사인 개인 도장을 날인한 이후에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렬번호지를 떼어서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이거를 다 바꿔버린 겁니다. 누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에 가난한 본인들이 전문가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투표를 조작할 수 있는 완벽한 뭡니까 그 도구를 법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러면 다 뭐죠 장악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의 핵심 독소조항 6개 독소조항 가운데서 2개를 딱 이러면 찝으면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 날임 이게 위조투표제 타용하지 않습니까 이게 벌써 2012년도의 모법 자체가 개인 도장을 찍도록 규정하고 있고 심지어는 뭐죠 절치선 일렬번호까지 여러분들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 투표자 신분증 이미 투표 마감일 즉시 삭제 이 제도도 2015년에 만들 게 됩니다. 2015년은 박근혜 정부 때 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부정승고와 관련된 제도에서 굵직굵직한 부분들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다 통과되는 겁니다. 당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 그리고 쇠누리당 때 너무나 이런 뼈아픈 부분입니다. 이게 2014년입니다. 사전투표관리가는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사전투표 인지를 교부한다. 이게 모법입니다. 이것을 관리규칙을 인쇄나린으로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법은 훨씬 더 강하게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2015년에 또 하나 사전투표자의 신분증 이미지는 투표일 마감시간 이후에 즉시 삭제한다. 이 모든 것이 사전투표자를 파악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법들이 모두 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다 통과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시게 되면 이거 한번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 제도의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들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하고 사무차장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여러분 제도 개선에 가장 큰 힘을 발휘한 사람이 문상부 사무총장입니다. 이 문상부 씨는 국민의힘과 굉장히 유착관계에 있기 때문에 2년 전에 문상부 씨를 국민의힘 몫인 선관위원으로 밀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여러분들 거절해가지고 안 됐죠. 그러나 문상부 씨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사전투표 조작에 기여한 겁니다. 2010년 사무차장 2012년 사무총장 2015년 상임위원이니까 실질적으로 사전투표 조작과 관련된 가장 굵직굵직한 모법인 2012년에 통과된 시절에 이 양반이 사무차장과 사무총장을 지냈댑니다. 실무는 사무차장이 거의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 이 소위 사전투표 주도가 2013년부터 실시가 되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이 소위 2012년 2월 29일 날 이 모법이 통과될 때는 누가 가장 큰 역할을 했는가 하니까 이 문상부 씨가 가장 큰 역할을 한 겁니다. 사무차장으로 진두지휘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다 설득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김용희 씨가 사무차장인데 여기 이제 선관위는 보니까 대개 이제 출세가 선거실장을 거치고 그다음에 사무차장 차관급이 되고 그다음에 사무총장 장관급이 되는 그런 절차를 밟아나가기 때문에 한 조직이 오랫동안 있기 때문에 그냥 선거법에 관해서는 그냥 선거법의 그냥 도사들인 겁니다. 어떻게 국회의원들을 삶아야 여러분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가 있는지 그리고 정당은 이 2012년 12년 여러분들 법이 통과될 때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2011년 12월이었고 황우여 한나라당 대표가 2012년 5월 이었고 김무성 샤누리당 대표가 2014년 7월부터 취임을 하게 됩니다. 이 세 사람 박근혜 황우여 김무성 때 대한민국의 사전투표제도가 완전히 다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김무성 씨가 2014년 7월부터 여러분들 당대표가 됐는데 그때 굵직굵직한 것 중에 여러분들 바로 전자적 신분적 이미지를 즉시 삭제하는 조항들 이런 것이 다 김무성 씨 때 여러분들 다 통과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2014년 1월 17일을 보시게 되면 2014년 1월 17일을 보면 황우여 황나라당 대표 때 여러분들 통과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사전투표 조작을 통한 부정선거라는 것은 너무나 여러분들 뼈아프게도 우리가 열렬하게 지지해왔던 자유한국당 샤누리당 산하 에서 거의 다 제도적인 장치가 다 마련됐고 그 제도의 허점을 정확하게 파악한 사람들이 권력을 2017년도에 탄핵 이후에 장악하면서 완전히 선거법을 뭡니까 이용해 가지고 권력을 탈취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이 도표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도표는 제가 연구자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적을 해 들어가는 겁니다.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저의 백그라운드가 젊은 날 여러분들 경제학으로 트레이닝을 받고 계속해서 그를 쏘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적을 해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제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과학적 사고가 몸에 배여 있는 겁니다. 현상을 보고 그 현상의 여러분들 원인을 이렇게 추적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디에서도 이렇게 여러분들 역으로 역산을 해 가지고 누가 대한민국의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에 크게 기여했는가를 여러분들 이렇게 누가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 일을 그냥 끝내면 그걸로 뭡니까 그냥 덮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통절하게 이름 제가 비판하는 것은 자유한국당과 신의당 의원들이 인지했건 인지하지 못했건 간에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했건 아니면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건 간에 관계없이 사후적으로 대한민국이 선거 사기 세력들에 의해서 탈취 당하는 제도적 틀을 다 그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제도적 틀이 여러분들 2015년도에 거의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서 2017년도에 문정권 하에서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자유한국당과 쉐누리당 하에서 만들어진 제도들 틀을 가지고 권력을 탈취해서 나라를 완전히 장악한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그에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문상부 씨입니다. 대륙아주 고문으로 한국에서 선거 소송과 관련해서는 대륙아주가 일을 가장 많이 맡을 겁니다. 선거안위하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좋은 관계죠. 아마 4.15 총선 선거 무효소송도 대부분 대륙아주가 아마 많이 맡았을 겁니다. 거기에 다 들어가서 이제 밥벌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보시기에 보면 2012년 사무총장 2015년 상임위원 2010년 사무차장 사전 투표 제도가 제도화되는데 그때 가장 여러분들 중요한 역할을 담당 했던 사람이 문상부 씨입니다. 문상부 씨고 그다음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사무차장 사무총장이 됐던 이 세계선거기관에 비해 a웹의 김용희 씨입니다. 이 두 분이 본인들이 본인들은 뭐 좋은 일을 하려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으로 평가하게 되면 너무나 빼앗은 것이 이 사전 투표 제도가 정착이 돼 가지고 지금 나라가 이렇게 홍력을 겪는데 선관위에서 주도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했던 인물이 바로 문상부 사무총장 이고 현재 대륙아주 고문으로 계시고 또 다른 분이 김용희 씨 아마 지금도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총장 으로 계실 것 같은데 뭐 확실히 제가 그건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공적기관들이 참 역할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생업을 하면서 또 이렇게 선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런 딱한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마어마히 거대한 이익집단이 돼버린 겁니다. 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전투표를 조작할 수 있는 그래서 너무나 손을 많이 대했기 때문에 그냥 대한민국은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서는 부정선거와 관련된 논란이 잦아들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투개표 과정의 전면 계획인데 가장 모범적인 사례는 투표 직후 현장 수개표고 그건 대만을 그대로 벤치마킹 하면 되고 그렇게 하면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조직이 전면 세신돼야 되고 1961명의 공무원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이런 거대한 개혁을 옛날에는 우리가 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1970년대 80년대는 그런 계획을 우리가 진행할 수 있었지만 지금 나라 상황은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선거 부정 공화국 으로 그냥 오래 그냥 가다가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괴물이 돼버린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제도를 보면 사전투표를 몇 명 했는지를 알 수가 없게 만들어놨으니까 사전투표 제도 사전투표를 몇 명 했는지 알 수 없으니까 사전투표 제도를 마음대로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제도를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관리규칙이나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됐기 때문에 오늘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은 누구를 비난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가 참 나라가 이렇게 선거가 무너지게 됐고 그 당시에 책임자는 누구고 뭘 고쳐야 되고 이런 부분을 맹악하게 하는 과정에서 역사를 한 번 이렇게 정리정돈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